우리 하나님께서 만날 때 만날 때가 아니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소정해 고정할 때 얼마나 고정해요 사랑밖에 부족하며 내가 가끝을 치고 있는데 뭘 부탁한 거니까 세상에 지혜기 되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싶어 주셔서 영장을 치져라고 정말 예수님 가운데서 주님께서 공부가 대하여 그나여 모든 사람의 더욱디지 못하게 못살되게 하여 그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꼭 더 놀래기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장을 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이렇게 말해 예수님 눈물 뿌려 기부하여 정말 이렇게 고정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사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정원들을 하여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하기엔 누가 몇 년 지안도 잘못할 수 없으시고 이제는 아버지 모든 의심 걱정과 초점을 올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만 의지하는 그들 삶을 꼭 있어 은혜를 뵙는 것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 모두 남은 모든 것들의 품속 오늘 하는 있는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기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호흡에 형과 함께하는 그들의 귀한 사회만에 대해 그들의 흥미로움을 안 드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고 저희가 온 것을 저희들하고 이렇게 또한 저희들하고 대적으로 바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영하의 목사님의 손길을 주름진 손길 복된 손길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먹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слух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될 것입니다